관동지역과 규슈휴가나다 해역을 지진의 둥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지진과 위험한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라는 뜻이겠지요. 1월 22일 일본 규슈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일본 정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규슈휴가나다 해역의 강진으로 난카이 트로프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2월 11일 현재까지도 휴가나다 해역의 강진이 난카이 트로프의 방아쇠 역할을 하여서 곧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해외의 지진학자들부터 일본의 일반 시민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태평양 통과에 1월 15일 해저대폭발과 일주일 뒤에 발생한 휴가나다 해역에 대하여 이 두 건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월 22일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휴가나다 지역의 과거의 강진 사례들 때문입니다. 과거 이곳 규슈휴가나다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2019년 5월 12일 규슈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미야자키시 미야코노조시에서 최대 진도 오약을 관측했으며 부상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진원기구 분석 결과 역단 친형 지진이었습니다. 1996년에는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3일에 규슈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19일에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87년 3월 18일에는 휴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 1984년 8월 7일에는 규모 7.1의 강진 1970년 7월 26일에는 규모 6.7의 강진 1968년 4월 1일에는 규모 7.5의 강진 1961년 2월 27일에는 규모 7.0의 강진 1941년 11월 19일에는 규모 7.2의 강진 1939년 3월 20일에는 규모 6.5의 강진 1931년 11월 2일에는 규모 7.1의 강진 1929년 7월 13일에는 규모 6.9의 강진 1923년 7월 13일에는 규모 7.1의 강진 1929년 11월 11일에는 규모 7.3의 강진 1899년 11월 25일에는 규모 7.1의 강진 1769년 8월 29일에는 규모 7.8의 강진 1662년 10월 31일은 규모 7.6의 강진 1498년 7월 9일에는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산사태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며 진흙 분출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날 있었던 기나이 및 중국 상하이의 쓰나미 기록을 통해 난카이 지진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